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일본의 아우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과가 막 시속 49kg 정도의. 폭풍은 비바람 속에 사과가 10% 남겨놓고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 마을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부가 마케팅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은 농사를 져도 마케팅.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지금은 마케팅 공부하러 농사꾼들이 많이 와요 우리 제자들도요 농사 집니다 그러면서 석사하러 왔어요 어 근데 농사가 그냥 농사는 아니에요 배하고 뭐 보리 심는 것만 농사가 아니고요 뭐 부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르도 농사 짓고요 좀 특이하긴 해요 그래도 농사 잖아요 뭐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아우몰이라는 사과가 10%를 어떻게 받았냐면 포장 잘 해가지고요 이 사과는 거센 폭풍 후 비바람 속에서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었다 수험생이 먹으면 안 떨어지고 매달린다 이렇게 해서 합격사과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에 애들 합격사과 안 먹이고 싶겠어요 사과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물론 작년보다 훨씬 비싸지만 사 먹이는 거죠 포장도 깨끗하게 해서 학교 앞에서는 합격사과 오케이 저쪽 병원 앞에서는 행운의 사과를 팔은 거죠 이게 해외 사과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과도 봉화사과 저는 봉화사과만 먹는데요 봉화사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봉화해도 브랜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산물도 브랜드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고 뭐 임금융표 무슨 뭐 쌀 뭐 왕표 쌀 이천에 쌀을 막 여주에는 왕표 이천에는 임금융표 소비자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특특한 브랜드를 해서 그걸 이미지 빌딩을 시켜나가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제 인생을 바꾼 샴푸이기 때문에 하나로 샴푸를 계속 예는데 저는 목표가 뚜렷이 있잖아요 난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전략 가지고 라고 해서 회장님을 설득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높으신 분의 반대에도 저는 무릅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은 내 목표가 있어서 확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대개가 회장님이 노 하면 알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도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들 그렇게 물러서요 왜? 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괜히 파이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약한 생각을 하는 거죠 회장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 특히나 애경의 장애신 회장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11번을 리젝트 당하면서 가서 12번째 사인을 받아내잖아요 매일 새벽 가서 기다려가지고 즉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목표가 확실하면 설득력도 생기고 또한 아주 그 확신이 확신을 더 갖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있잖아요 저는 나의 무능 나의 나태함 나의 게을름으로 내 아내가 고생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나 때문에 고생해야 돼? 나는 이게 내 인생은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앵간한 고난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죠 다시 짜고 다시 짜고 다시 짜고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4번 5번 계속 짰다고 전략을 그리고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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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했지만 또 또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사까지 갔잖아요 박사까지 가니까 뭐야 문묵 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묵 겸장이니까 제가 조소한 마케팅 사관학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아귀어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 경희대도 아니지만 제 이름을 걸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도요 무려 60명이 넘도록 왔습니다 그 정도로 왜 왔을까요? 딴 사람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코로나 시기에 뭐 마케팅 최고 경제 과정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집도 힘들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그러고 너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돼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친구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 되는 방법이 더 쉬웠어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딴 데 모집 안 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밥 저쪽 가서 먹고 저쪽 가서 먹고 떨어져서 먹어요 그러면서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왜?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마스크 다 쓰고 무서워서 안 쓸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걸리지 않고 50명 모집에 50명이 매번 코로나 시기에 넘치게 모여온 이유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나는 해내야 돼 나는 must 이게 그래서 재능 때문에 제가 재능이라면 뭐 학벌이 있어요 무슨 뭐 제가 하바드입니까 스탠포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손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출신이 뭐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nothing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있었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아까 얘기했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세웠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 목표가 없었다면 여러 번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비건한 예로 운전 평상시 운전하거든요 운전면을 딴다니까 그거 뭐 하려고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들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아니야 우리 식구는 안타 무서워서 안타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큰 고장 없이 골프도 합니다 한 손으로 똑같아 왜 똑같냐 어차피 허리 돌려서 왼손으로 스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목표를 정하니까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더라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변명거리를 108개를 대서 108번리가 걸리지만 해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서 결국에는 해낸다 그래서 변명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 않고 해낸다 근데 그것은 뭐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진정 너 목표에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라 너를 이겨라 네가 너를 그 책 제목이 근성 너를 이겨라 그래서 여러 제목 빼놓고 그걸 지은 거야 너를 이겨라 누구와의 싸움이냐 무슨 사람과 경쟁인 것 같잖아요 스탠포드 박사 서울대 박사 카스트 박사 이들과 경쟁 같잖아요 누구랑 경쟁이야 나하고 경쟁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일해보니깐요 이름하여 비즈니스맨으로 34년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세라잠 회장님이요 세라잠 회장님이 중국으로 가래요 중국 가서 처음에는 KTF 부사장 할 때 습관이 있어서 오피스에서 그냥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고 갔는데 그러세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이분이 말하는 게 예산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KTF에서 현장을 막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을 내가 대리인지 과장인지도 계급장 띄고 진짜 돌아다닌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년 만에 nothing 완전 재료에서 콜마에서 생산해가지고요 마케팅만 가지고요 직원도 내가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익을 내는 회사로 돌변시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부목사님이요 지저분하잖아요 단임 목사님은 집는데 휴지를 이렇게 담배콩트 짚고 근데 부목사님은 안 집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근데 중국 가니까요 주인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즉 사업 점검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런칭 세리머니 할 때 오시고요 한 번도 이완성 회장 안 오셨는데 저는 안 오니까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돈 이렇게 싸놨거든요 못 썼어요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한 푸로 광고비 하나도 못 썼어요 왜? 이게 누구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걸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눈으로 보고 주인의 눈으로 현장을 가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가니까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시켜서 나 가는 거야라고 하면 안 보여요 주인의 눈으로 봐야 보여요 아이디어도 주인일 때 나와요